이처럼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많은 이웃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아버님 가는 길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다시 따라가 만날 약속 이외의 굳건히 저는 우리 유가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소망과 그 약속 가운데에 이 세상의 어려운 순간순간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자손들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받고 형통나게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서 순서 함께 가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앞에만 영광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 하나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용기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에 위로받으며 힘 얻는 귀한 사랑의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